아이다 스피커입니다. 블랙 아이다 이 아이다가 아마 마지막일거에요. 두 조 있던 것이 한 조는 인도네시아 언 발레이에 가있구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께 나갔습니다. 진공하는 프랑아마 외치면서 잘 쓰고 계실거에요. 한 조는 이제 조립이 되서 이제 주인을 기다리고 있죠 아 예리한 포커스 굳이 설명을 안드려도 제가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. 이제는 이 가격에 이 스피커를 만들수도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. 인크루저를 피아노대장으로 예전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지금 가능한 일이겠죠 앰프는 사라지다 인티1으로 올리고 있습니다. 아이다 구입 문의하시는 분은 제 밑에다가 링크 해드릴게요. 가격이랑 보시고 매칭이나 이런것들 문의하실거 있으시면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. 자 음악 한번 바꿔볼게요 milli단onter장으로 알려드 챔피언니 말씀해주세요. 굳이 ideia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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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히네요. 자 한 곡 더 들어볼게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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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음악 듣는게 감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까 척추 스피커부터 이럴 때 아주 재밌어요 음악이 맛있게 느껴지는데 블랙아이다입니다 아무튼 쓰레기 고민하신 분들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소리도 워낙 좋습니다 은이시세요